여야 맞대결을 펼치는 충주 선거구의 두 후보가 이번에는 mbc가 생방송으로 마련한 공개토론장에서 다시 맞붙었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현역으로 방어에 나선 새누리당 이종배 후보는 공직 경험과 여당 후보의 힘, 인맥을 내세우며 자신이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1조 6천억억에 달하는 신규 투자를 유치해왔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국립기상과학관 등 8개 대형 국가기관도 유치해왔습니다. 도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윤혹락 후보는 그래서 한 일이 뭐냐고 따지며 이것이 바꿔야 할 이유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비와 국책사업을 가져오지 않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국비와 국책사업을 8개나 가져왔다고 요란스럽게 자아자찬합니다. 숨을 쉬고 있다고 나는 사람이다 라고 자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19대 국회와 박근혜 정부에 대한 평가는 두 후보가 뚜렷하게 갈렸습니다. 윤 후보는 최악의 평가를 받은 19대 국회는 변명의 여지도 없다며 현역 의원인 상대를 몰아붙였고 이 후보는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야당의 발목잡기 때문이었다며 누가 누굴 심판하냐고 맞받았습니다. 공중파 3사의 마지막 토론인 만큼 상대를 향한 공격 수위도 높아져 잠시 흥분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간부들에게 얘기하면서 간부들에게 얘기하면서 지방세는 100억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말꼬투리를 잡으면 안 됩니다. 한편 지역경제공약에서 이중배 후보는 뷰티와 의료, 교육을 통한 국제도시 건설을 내걸었고 윤흥락 후보는 역사를 소재로 한 관광 인프라를 조성해 내륙의 거점 도시를 만든다는 서로 다른 방향을 제시하며 상대 공약의 허점을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내일은 오후 6시 5분부터 65분 동안 중부 3군 후보자 토론회를 이어갑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